안녕하세요. 감티비입니다. 그림은 올해 수확한 마늘입니다. 올해도 마늘 통이 꽤 크죠? 요건 작년 마늘입니다. 매년 이 정도 크기의 마늘 통을 얻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항상 수확하던 크기만은 못하네요. 마늘을 심기 위해서는 심기 한두 달 전부터 그림처럼 마늘 밭을 준비해 줍니다. 마늘 밭을 준비하는 시기는 정말 한여름입니다. 새벽 일찍 하는 일이지만 너무 덥습니다. 참 똑같이 준비한 것 같은데 왜 우리 마늘 통은 작나요? 라고 하시던데 물 때문이 아닐까요? 물을 주세요. 보통 3월에서 6월은 마늘 통이 커지는 시기입니다. 10일 간격으로 충분한 물을 주세요. 제가 심어만 놓으면 잘 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가 물이 좋은 밭이라서 심기 전 밭이 숨고르기를 하는 시기와 걸음을 주는 시기만 잘 맞추면 물을 안 줘도 마늘도 양파도 심어만 두면 그냥 잘 자라는 곳이랍니다. 하지만 올해는 여기도 비가 너무 안 와서 평년보다 마늘 통이 작습니다. 무슨 농사를 짓던 자신의 땅을 잘 익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마늘은 그림처럼 10월 초에 심습니다. 심기 2, 3일 전 소독을 마친 씨마늘은 20 곱하기 10cm 간격으로 심으시면 됩니다. 그냥 편하게 투명 마늘 멀칭을 사용하세요.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마늘의 고온을 위해서는 그림처럼 투명 멀칭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투명 멀칭을 사용하시면 잡초 또한 멀칭 안에서 풍성하게 같이 자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이 멀칭 안에서 나오지 못해서 잡초 억제 효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. 마늘 심는 깊이가 마늘 통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. 5에서 7cm 정도 심으시면 됩니다. 너무 깊게 심으시면 마늘 통이 작고 너무 얕게 심으시면 겨울에 동해를 입기 쉽습니다. 수확하는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. 잎이 이렇게 반 이상 말랐으면 수확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5월 말에 수확합니다. 보통은 수확 후에 밭에서 2, 3일 건조시킨 후에 가져오는데 저희는 마늘 밭이 집과 거리가 좀 있어서 집 마당으로 가져와서 말립니다. 집으로 가져와서 50개씩 묶어서 매단 후에 2, 3개월 바람에 자연건조시키면 됩니다. 1년을 두고두고 먹을 마늘이라서 수확 후에 건조시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. 참 마늘은 어떻게 캐나요? 라고 하셨는데 마늘 잎이 반 이상 말랐다는 것은 마늘 통이 클 만큼 다 컸으니 수확을 해도 된다라는 사인입니다. 이때 마늘 줄기를 잡고 살짝 당기시면 쉽게 잘 빠집니다. 쉽죠? 여러분 올해도 알이 굵고 예쁜 마늘 많이 많이 수확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행복한 매일 되세요.